이제 우리 마무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인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오래된 것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잠시라도 그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는 그 속에 있다가 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붙잡은 게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은 빨리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자는 거죠. 언젠가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응답은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 오래된 걸 해결하고 치유하자는 겁니다. 굳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올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거에 있는 많은 게 있습니다.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종교단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앞에 우리 유해석 목사님이 모슬림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슬림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경은 가짜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이 알아야 되죠. 기독교인이 왜 모슬림을 못 이깁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란경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힘을 가진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이거 합니다. 그렇죠? 이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지요. 안 지는 데 지는 거죠. 이기는데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백전백패하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나 지금 많은 세계 교인들이 복음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백전백패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독일 갔더니 캠프를 하는데 어디서 음악회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견된 우리 젊은 목사님이 한 5분씩 복음 메시지를 그러니까 우리 독일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절대 복음 말 안 아니기 때문에 너무 듣고 싶다 하면 들었대요. 주로 무슨 얘기하나 물어봤더니 자연 이런 거 얘기하고 목사님이 새소리나 이런 거 얘기하고 지금 복음 얘기 안 하고 복음 5분 얘기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교회는 엉망계에 있어도 무슬림에게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유를 이번 주제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3단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기도를 집중 기도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한부다로 멍하게 있는 기독교인을 완전히 장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불교 심상치 않습니다. 이 108배 이게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절에 오는 사람인데 이제 이걸 막 다 대중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그 방송 나왔잖아요. 파킨스 병이 걸린 사람이 그걸 고쳤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 사람은 불교 강의하려고 나온 사람 아닌데 진짜 이 병 걸려가지고 걸음도 못건대 이거 해가지고 나갔어요. 이래가지고 나와면 뭐할 겁니까? 이 질문은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로 목표가 뭡니까? 제대로 된 걸로 확인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오래된 뿌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뭡니까? 이 다 재앙 오는 거란 말이야 막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이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기도 속으로 이런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가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인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찾을 거 아닙니까? 이 보인단 말은 뭐가 보느냐고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내 앞에 온단 말이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면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에 여러분이 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시간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5분 10분이라도 이거 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오늘 아침에 그것만 여러분이 잠깐 봐서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수증만 사실 깊이 제대로 묵상해버려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래된 게 치유되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는 조금 몸이 안좋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한번 체험해보세요. 나는 여기 보니까 김정숙 근사 환자들이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았는데 감사한 게 있어요. 호흡 치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믿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병이 걸리거나 중요한 사건 만나면 분명히 사단이 걸어오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리로 가야 돼요. 이걸로 담내야 돼요. 결국은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오래된 게 치유돼요. 내가 이런 병 저런 병 고쳐주십시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주관자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이것보다는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행기 산지 보니까 그 뒤에서 자리 깔고 해요. 이것도 보니까 무슬림들도 약간 사이비가 있더라고요. 사이비들은 대충 해요. 그런데 이것들은 진짜 자리 깔아 놓고 해요. 진짜들은. 여러분 전 세계 공항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 압력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부탁했겠어요? 안 그래도 기도하는데 그까지 가서 해요? 그 기독교인은 압력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각인부리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형식이 완전히 각인부리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이러면 이들을 살리게 되고 우리는 이게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드디어 이게 보이는데 어디에서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사단이 한 겁니다. 누가 말해도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못 받기를 원합니다. 불신자 하나님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 장세기 3장 15절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기서 산업인 여러분들이 은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장세기 3장 6장 11장 어마어마한 문제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이 요괴배신 여러분이 지금 말씀운동을 배우고 계신 게 아무것도 안경스럽게 보이죠. 80년 후에 대역사의 날씨 그 누구도 왕도 하지 못한 것을 모세가 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요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어디서든지 보시는 겁니다. 참고해야 될 겁니다. 뭘 참고하셔야 되는 거니까 거의 인간들이 하나님 떠난 상황 속에 있는데 장세기 3장은 주로 뭐 어떤 겁니까? 거의 사람들이 장세기 3장 문제는 개인주의 문제인데 사단에 공격당했잖아요.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될 것이냐? 장세기 6장 14절입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특징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압니다. 물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그냥 완전 불신 결혼의 시대를 맞이한 노아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더 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범죄 시대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산업입니다. 여기에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합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입니다. 노아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4절에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자 나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 이리 될 거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자 우리 산업인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세기 3장에 이 비밀을 모세가 알렸습니다만 요괴배에서 역할을 합니다. 주래국의 3장 18절 모세가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지금 많은 걸 배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노예 된 사람 사람을 거의 지금 노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7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7명의 증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요괴배 모세 아론 요수와 갈렙 이드로 라합 이 중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드로 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에요. 나는 비록 천한 여자지만은 라합이 붙잡고 언약을 잡고 이렇게 말썸은 살아서 성취되어 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말썸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며칠 해보소 여러분 여기 앉아있었다 어떻게 합니까 내일 교회가 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니까 문제요 저는 준비할 때 앉았을 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장소인가 성경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여기 모임 이게 어떤 장소인가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의 모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 우리 모임이 교회사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설명 하십니까 여기 우리 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내일 여러분 다 주의를 내배드릴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냥 드리자나요 여러분 헌금할 때 대부분 그냥 하잖아요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다 놓치잖아요 여러분 하는 건축 금액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윗이 드리는 헌금 정도가 아닙니다 매니션 전쟁 입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이거는 큰 은약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가는 곳마다 은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뭘 붙잡냐 산업인이 붙잡은 은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지금 복음만 제가 뽑은 거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무능에 빠졌죠 당연히 포로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증거를 한 겁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산업에 가장 큰 증거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산업인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다니엘 이 은약 딱 붙잡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새 청년 여자분들은 에스드 에스드 에스드처럼 잘생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영혼을 움직이는 데는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약을 딱 잡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틀림복음을 버려라 여러분 틀림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지요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른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바른 약속을 주시오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약속을 주시오 뭐라 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 여러분의 존재가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음부위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라 앞으로 지교운동 많이 펴세요 단 주의할 거 제가 보니까요 외국인 나가보면 정말 여기에 복음 전에 일이 있는데 단 한 명에게라도 이래 세우는 게 아니고 보통 보니까 교회하고 비딱선을 타면서 지교를 세워도 말합니다 정말 왜 그럽니까 교회 비딱선을 타면서 개척해 교회입니까 진짜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만 바르게 역사를 놔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악령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바른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70인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마가다라빵에 사도들만 모이면 됩니까 사도들 다 잡혀가 버렸을 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직자 산업인들이 안디옥교에 세우세요 그렇죠 그러니 큰일 나죠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시간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할 겁니다 아이고 좀 우리가 문제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교계 지금 얘기 많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쓰시는데 우리 장모님들을 사도님들을 중요한 자리에 쓰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스 16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꼭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세 전에 가면 주어졌던 것 보금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셔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 오래된 부분들을 보시고 뒤집력을 하십니다 이게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영어로 말 같으면요 나타나신 바 이 말은 누가 나타냈다는 그 부분이죠 어떤 명사 절이 나온 거죠 뭘 나타나는 게 된 것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길을 열립니다 영원히 있을 것 여러분 단순한 미래가 아니지요 영원히 있을 것 어디서든지 가면 이걸 보셔야 되고요 해외 가서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가면 호텔에 가면 호텔에 쭉 꽂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갖고 하나님을 봅니다 바보가 아닌다면 그 지역의 오래된 문제가 뭔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뭔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모르죠 내가 설교하는 건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은 산업인들을 숨겨두시고 사용하셨다 여러분들이 교회사에 남는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 살린 산업인으로 빛의 경제에 살린 산업인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해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상 살리는 정인 되게 해주고 없어서 치유의 정인이 되게 해주고 없어서 능력의 정인 되게 해주고 없어서 바꾸는 정인 되게 해주고 없어서 참된 축복 행복 전하는 정인 되게 해주고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